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9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심이 지적되고 있죠. 주가가 상승한 것만 봐도 최근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사업 부분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다양한 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다양한 성장성을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피해를 좀 악재성으로 인해서 기업 자체가 그룹 자체에서의 그런 성장성이나 전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자체가 친환경에너지 부분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미래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원전과 플랜트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실상 정부 자체적으로서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채택을 한 거지만 두산의 그런 친환경에너지 그러니까 해상풍력에너지 관련해서도 두산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두산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정부와의 관계 그런 거에서도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유동성 보독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내에서도 채권당한테 돈을 빌리면서까지 거의 3조 6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업 자체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 매각이 되는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영단이 바뀌게 되겠죠. 채권당의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매각이 되는 회생 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나라든가 그런 항공업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채권당에서의 그런 매각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긴급운영자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3조 6천억 원가량이 정부와 공기업, 채권당, 공적자금이 조금 합동으로 그런 패키지 지원이 좀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일단 숨은 돌렸고 숨은 한숨은 돌렸는데 이 채권을 메꾸기 위한 그런 행보를 나서고 있죠. 두산중공업의 거의 모든 것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두산솔루스라든가 두산건설도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일단 매각에 무산된 상황이고 이 자료를 보시면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의 모든 것을 내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채권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1조원 한도를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수은에서도 두산중공업의 5억 달러 약 6천억 원 정도를 채권으로 채권을 대출로 전환해서 받았죠.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1조 2천억 원가량 유독성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월부터 6월까지의 채권입니다. 이게 다 3조 6천억 원가량 됩니다. 여기에서 두산그룹은 이후에 매각 절차를 적극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내놓은 상황이죠. 클럽모우도 매각을 했고 네오플럭스, 두산 모트로 사업 부분도 매각을 했고 거의 금액이 1,800억, 730억, 4,500억 그리고 두산솔루스도 매각을 했습니다. 6,900억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1조 3천억 원이죠. 지금 시가충액이 두산중공업이 한 4조 4조에서 3조 8천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시가충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1.3조를 유상증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두산의 두산피어설 지분을 무성증여를 했습니다. 기업의 두산피어설 지분을 이거는 기업 내부에서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용도 관점으로 인해서 신용도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두산피어설에 힘을 실어준 그런 행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두산의 대주주들이 두산중공업에 두산피어설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린에너지 사업도 강화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의 재무 자체를 한순간에 단계를 뛰어넘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당시 주가를 가정을 하면 한 번에 5,700억 원 수준의 영업 외 수익을 바로 넘겨주는 그런 이벤트성 재무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회성이긴 하지만 향후에 두산피어설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향후에 추후에 그린에너지 관련 산업들, 미래 먹거리, 그런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행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3.6천억 원 가량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자구안을 채권단에 이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타워, 두산피어설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두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일단 매각이 좀 무산됐는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매각 절차가 그렇습니다. 최우선 인수 대상을 먼저 설정을 하죠. 그리고 예비입차를 설정을 합니다. 예비입차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입차를 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해서 매각이 진행되는 겁니다. 협상 매각이 진행되죠. 근데 여기에서 협상에서 불어졌습니다. 두산건설이. 그래서 최우선,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인수 대상에서 차선 차선의 인수 대상 그 다음 후보에게 협상을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연도 안에 연내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채권단한테 노력하겠다. 채권단한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22일 예비입차를 나서죠. 예비입차를 22일에 예비입차를 나서면 인수 후보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협상을 해서 매각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이 완료가 된다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박캣은 박캣은 제외하고 두산인프라코어 사업 부분만 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몸값이 최소 1조에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되는 걸로 하면 그 부분은 전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해서 하면 2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 채권을 상환을 하고 채권을 상환을 하고 현금까지 확보를 해서 미래의 신사업까지 그리고 유증도 하고 있죠. 1조 3천억 원가량 유증도 진행을 할 거라고 하죠. 미래의 신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기업 행보들이 시장에서 주산중공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열심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난 7월부터 주가 급등 흐름이 좀 보이다가 보합적인 강보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강보화권에서의 지지구간 지지구간을 확보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 뭐 기업의 정상화 정상화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좀 움직인다고 한다면 인프라코어 22일 인프라코어의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인프라코어 매각이 관심사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조금 조정을 좀 봤다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22일까지 22일까지 주가가 좀 행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급등했을 때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컸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14,000원에서 13,000원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만원까지도 좀 염두는 감안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14,000원까지 14,000원까지의 주가 지지구간에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만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13,000원 부분대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M&A가 M&A라는 게 기업 정상화 과정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조선중공업이 좀 빠르게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기대감이 좀 빠르게 같이 속도에 맞춰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00원 부분에서 13,000원 이 부분까지는 좀 15,000원 부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못 받게 되면은 13,000원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라. 대신에 22평선 여기까지 또 주가가 떨어져 버릴 경우에는 만원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나리오는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감안은 시나리오적인 부분은 대응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13,000원까지는 잠깐 출렁거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죠. M&A의 그럼 이슈에 따른 매각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만으로는 좀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는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최대 포인트로 이 매각의 여부에 따라서 기업 정상화 기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길어지냐 짧아지냐 그런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인프라코어의 정상적인 매각 현금 확보, 채권단에 채권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22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의 지지구간을 좀 만들면서 22일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라는 그런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22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면서 매매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22일까지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4,000원 그리고 13,000원까지는 우리도 좀 감안을 해두자. 움직이면은 여기까지 감안을 해두자.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대응 포인트로 잡자 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추후에 22일쯤에 다시 반등 나와서 16,000원, 17,000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의 주가를 뭐 낮게 잡으시는 나는 14,000원 볼래 14,000원 굳이 평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15,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14,000원 부분까지 매수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굳이 14,000원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제 본인의 평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좀 추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후에 22일 속도에 맞춰가지고 반등해서 올라가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의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지금까지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기존까지는 한 가지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종합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브리핑 드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우선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상단에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자 여기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라이브라고 깜빡깜빡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을 누리게 되시면 자 아래로 내리게 되시면 저희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매일매일 종목을 리딩을 해드리는 게시판을 통해서 리딩을 해드리는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게시판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자 보통 당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누리텔레콤 현재가 7370원의 매수 의견 드렸고 1차 목표가를 7590원 손절가를 7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에는 fr텍을 추천드리면서 현재가 7800원의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030원이다 손절가는 7500원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9시 2분에는 메카로라는 정보을 추천드리며 현재가는 14100원이다 기준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3200원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r텍이 9시 4분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을 했다고 브리핑을 드렸네요.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트도 띄워드리면서 세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보시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세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해 종목을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그리고 두 종목은 지금 보유 중에 있다. 누리텔레콤과 메카로를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가격들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을 보시면 아래에서 꾸준하게 댓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차트 움직임도 설명드리고 매수 의견, 매도 의견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요인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 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정보 보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